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한강인 오늘 가을비가 온종일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 비가 오면서 낮 동안에도 쌀쌀함이 감돌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은 말 그대로 서리가 내리는 시기를 뜻하는 절기상강인데요. 우리 지역으로는 가을비가 땅을 적시겠습니다. 이번 비는 온종일 이어지다가 내일 오전쯤 소강상태에 들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 20에서 60mm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20도 아래로 떨어지겠고요.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쌀쌀하겠습니다. 동해 남부 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먼바다로는 풍랑예비특보가 발표됐는데요.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흐린 가운데 온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과 포항이 19도, 영덕 20도, 경주가 18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도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17도, 독도 19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에는 맑은 하늘 속에 점차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낮 동안에도 쌀쌀함이 감돌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울진과 영덕군의 태풍 피해 주민들은 동해선 철도 건설이 피해를 더욱 키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같은 주장이 제기되는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철도 부지와의 인과 여부를 따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에서 쓸려 내려온 토사가 마을 곳곳에 아직도 쌓여 있습니다. 하천을 따라 800m가량을 올라가 보니 동해선 철도 공사가 한창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철도 둑 아래에 있는 배수로를 통해 물과 토사가 마을로 내려와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철도 위로 해놓은 게 적더라고. 높이만 높지 폭이 적더라고. 그러니까 이번에 온 물량을 다 수용을 못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압력이 세니까 바로... 영덕군 강구면과 병국면 마을도 비슷한 상황. 주민들은 철도 상류 쪽 물이 좁은 배수로를 통해서만 아래로 흐를 수 있어 물살이 세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을 좀 뚫어가지고 몇 개를 뚫어 놓든지 이래가지고 해야 되는데 하얼떨잖아요. 하얼떨죠. 현재 동해선 가운데 포항 영덕구간은 건설돼 기차가 운행 중이고 영덕 울진 삼척구간은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태풍으로 침수 피해가 났던 마을 인근의 철도 부지는 대부분 교량이 아닌 흙을 쌓아 만든 둑 형태였습니다. 울진과 영덕구는 복구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철도 부지와 관련된 사항을 경북도와 논의할 계획입니다. 특히 포항 삼척을 잇는 철도 공사는 오는 2020년까지인데 태풍은 언제든 또 올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민들의 같은 주장이 반복되는 만큼 공단은 확실한 인과관계를 규명해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포항시는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조기 복구를 위해 시청과 구청 읍면동 공무원 34명이 참가하는 합동 설계단을 꾸려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설계단은 어제 발대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으며 태풍 피해 시설물에 실시 설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운영됩니다. 합동 설계단이 운영되면 설계 적용 기준의 통일성이 확보되고 업무에 속도를 낼 수 있어 태풍 피해 시설물 조기 복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주에 반입된 방패물에서 방사능 데이터 분석 오류가 발생한 이후 민간합동조사단과 경주시 의회 등이 시료를 직접 채취해 재검증에 나섰습니다. 재검증 결과는 12월 중순에 나올 예정인데 당초 분석 오류를 일으킨 한국원자력연구원에 검증을 맡겨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저준이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해 보관하는 경주 방패장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들어온 방패물에서 방사능 데이터 분석 오류가 발생한 이후 현재 4,500개 드럼이 처리되지 않고 쌓여 있습니다. 이 중에 핵종 분석 오류가 발생한 766개 드럼 중 일부 시료를 채취해 재검증에 들어갑니다. 재검증을 위해 채취하는 시료는 면과 비닐류 등 10개 드럼 5,000g에 이릅니다. 이번에 채취된 시료는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옮겨 3중, 수수 등 14개 핵종의 방사능 값을 재확인하는 과정에 들어갑니다. 우리 처분 시설에 방사능 핵종별로 방사능량이 얼마까지 처분할 수 있는 농도 제한치가 있는데 그 농도 제한치 이내에 만족하는 거를 평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시료를 재검증하고 분석하는 기관이 지난해 방패물 데이터 분석 오류를 일으킨 한국원자력연구원이어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간합동조사단과 의회는 주민 불안감 해소와 재발 방지를 위해 시료 채취에서 방사능 분석까지 모든 검증 절차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환경공단에서 캐리어 보냈을 때 우리 민간조사단이 몇 명이나 참석할 수 있게끔 해서 조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채취한 시료의 방사능 재검증 결과는 오는 12월 중순에 나올 예정입니다. 분석 오류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 속에 같은 기관에 재검증을 맡겨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포항시 오천읍과 청림동, 제철동 주민들이 환경부 수자원정책과를 방문해 오천항사 때문에 조속한 건설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잇따르는 태풍으로 냉천은 해마다 큰 피해를 입고 있고 지역 주민들도 수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재해방지를 위해 항사댐 건설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천항사댐은 국토부가 2016년 댐 희망지 신청지의 일환으로 추진했지만 2018년 국가 물관리 일환화 정책에 따라 환경부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댐검설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경찰을 사칭해 전국을 돌아다니며 금품 수천만 원을 빼앗은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가짜 경찰 신분증과 수갑을 들고 다니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현행법으로 체포하겠다고 겁을 줘 돈을 뜯었는데 주로 10대와 20대가 속아 넘어갔습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검은옷을 입은 남자가 옆자리 남성에게 신분증을 보여줍니다. 잠시 뒤 이 남자는 인근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뽑습니다. 57살 A씨가 위조한 경찰 신분증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는 장면입니다. A씨는 경찰 신분증과 수갑을 들고 다니며 범죄 현미가 있으니 지갑을 검사해야 한다며 사람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신용카드가 범행이 쓰였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카드 비밀번호를 요구해 현금을 인출하는가 하면 지갑에 들어있는 현금을 직접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경찰이라고 경찰 신분증 보여주면서 도둑을 찾고 있는데 몽타주가 제 얼굴이랑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피해자들은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말에 놀라 지갑을 건넸습니다. 수갑 같은 것도 보여주면서 도망가면 기소당할 수 있다고 하고.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20여 명. 피해 금액은 3천6백만 원이 넘습니다. A씨는 버스를 타고 전국을 돌며 범행했는데 주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젊은이들이 피해를 당했습니다. 용의자는 위조한 경찰 신분증과 수갑으로 전국을 돌면서 여기나 버스 정류장 등지해서 일반인을 용의자로 몰아...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경북 도민의 날 기념 행사가 어제 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 백결 공연장에서 도민 1,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경북에 명예를 높인 26명이 자랑스러운 도민상을 받았는데 본상 부문에서는 황보관연 구룡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등 23명이 수상했고 나주영 경북장애인체육회 상인부 회장은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경산북도는 지난 1996년 신라가 당나라 군사 20만 명을 물리치고 삼국통일의 기틀을 마련한 날인 서기 675년 음력 9월 29일, 양력 10월 23일을 경북 도민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전국 최대 감주산지인 상주에서는 요즘 곡감용 생감출하가 한창입니다. 올해는 잦은 비와 병해가 극성을 부리면서 생산량이 20%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나귀 기자입니다. 상주 원해농협 감 공판장. 생감을 실은 차량이 실세 없이 들어오고 가수확한 생감이 차곡차곡 내려집니다. 경매사의 신호에 맞춰 중도매인들은 가격을 흥정합니다. 올해 생감 생산량은 당초 기대와 달리 부진합니다. 지난달 중순 고온에 비가 자주 내리면서 둥근 무늬 낙예병과 깍지병까지 극성을 부려 지난해보다 20%가량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 생산량이 줄면서 20kg 한 상자의 평균 경매가는 3만 2, 3천 원 선으로 지난해보다 조금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소비자 선호도가 낮은 큰 감이 유독 많이 나오고 있는데 농민들은 앞으로 출하가 늘어나면 가격이 내려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공판장에서 출하된 감은 곶감 가공 농가로 속속 팔려나갑니다. 전국 최대의 곶감 주산지 상주에서는 다음 주부터 농가마다 곶감용 감깎기 작업이 시작됩니다. MBC 뉴스 성락입니다. 포스코가 중소기업 41개 업체와 포스코 기술나눔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특허기술 무상전용 사용권을 제공합니다. 포스코와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이 보유한 특허기술로 크레인 충돌방지 시스템, 철강 공정용 소프트웨어 자동 테스트 시스템, 풍력타워용 플랫폼 등 940건에 이릅니다. 포스코는 기술나눔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과 국가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도 민주당이 약진하면서 한국당이 민주당과 협치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구민시의회도 마찬가지인데요. 낯선 동거 때문일까요? 의회가 의회의 기능을 잃을 만큼 엉망이 됐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구민시의회가 반쪽으로 파행입니다. 20명의 의원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7명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구민시의회 의장 문제 때문입니다. 가족 소유 건설사가 구민시와 수의 계약을 맺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장의 의장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리적인 부분, 도덕적인 부분에 의해서 신뢰성을 잃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부분을 지금까지 의장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의 항의 포시로서 최고의 뜻으로서 이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는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우리 윤리연에서 다 끝난 이 얘기를 갖고 자꾸 이제 뭐 또 뒤치긴다 간 거는 또 맞지도 않는 얘기인 것 같고.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의원 개인의 일탈 행위가 도를 넘으면서 벌써 3명의 의원이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지난해 10월 지방선거 금품 제공 의혹으로 민주당 마주희 의원이 사직했고, 도로건설 특혜 의혹이 제기된 뒤 지난 4월 자유한국당 권기만 의원이 물러났습니다. 지난달 27일에는 비밀누설, 명예훼손 등 의혹으로 민주당 김태호 의원이 제명됐습니다. 지역 현안을 챙기고 민심을 대변해야 할 의회가 재기능을 상실하면서 시민들은 실망을 넘어 이젠 분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경주신라문화원이 경주 서학마을에 조성한 구절초 단지가 입소문을 타면서 사진작가와 관광객들을 끌고 있습니다. 신라문화원은 지난 2011년부터 서학동 3층 석탑 주변을 정비한 뒤 지난 2016년부터 변산반도에서 가져온 구절초로 단지를 조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꽃이 피기 시작하는 10월에는 사진작가 등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3주에 걸쳐 여는 음악회에도 관객들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 서학마을 가꾸기 사업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에서 적발된 온누리 상품권 부정 유통 건수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대구 지역 온누리 상품권 부정 유통 적발 건수는 370여 건으로 서울, 부산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경북은 130여 건이었습니다. 가맹점 상인이 상품권을 할인 구매한 뒤 실제 거래 없이 현금으로 바꿔 차익을 올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요즘 가을 단풍이 절정을 맞고 있는데요. 옛 서년들도 좋은 산수를 찾아 유람하면서 풍요와 이상적인 삶을 꿈꿨습니다. 안동 선배들의 산수 유람기를 엿볼 수 있는 특별기획전이 안동 민속박물관에서 개막했습니다. 이호영 기자입니다. 국립주항박물관 소장 보물 522호 표암 강세왕 선생의 도산서원도입니다. 도산서원을 중심에 두고 흐르는 강물과 타경암 왼쪽 공류에 분천서원과 에일당, 분광촌이 위치해 있습니다. 허주 이종학 선생의 산수유첩은 배를 타고 임천강에서 반변천의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는 화첩입니다. 이의성의 하외도 병풍에는 도산에서 하외까지 안동을 수려했던 산수가 아홉 폭에 담겨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산놀이와 뱃놀이, 구곡문화 등 총 5부로 구성해 옛 선비들의 산수 유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유학자들은 주자가 무이산의 구곡을 이름짓고 무이도가를 지었던 것을 모방하여 그들이 거처하던 주변을 이상세계로 여기고 경치 좋은 아홉 군데를 정하여 구곡을 경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각 지역마다 구곡문화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옛 선비들은 산수 유람을 공부와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퇴계 선생도 글을 읽는 것은 산놀이와 같다라는 독서여 유산이란 시를 남겼고 유산기를 쓸 정도로 산수 유람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은 유람을 떠났되 이 같은 봇짐을 챙겼습니다. 봇짐 속에는 먹을 것과 입을 것 외에도 휴대용 붓과 벼루 먹 그리고 간간이 익을 책을 챙겼습니다. 안동시립민속박물관의 특별기획전은 지금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이어집니다. 상주, 문경에 이어 안동에서도 시작한 영남 선비들의 여행 특별전은 내년에도 경북의 역사와 문화, 관광을 중심으로 도내 20여 개 박물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공모하는 2020년 녹색자금 공모사업에 포항지역 복지시설 2개소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복지시설은 엘림 소망의 집과 도움터 기쁨의 집으로 각각 1억 2,500만 원과 1억 원의 녹색자금을 지원받아 야외 체험숲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한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매년 복권 수익금으로 장애인과 노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초록숲 조성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포항시와 경주시가 오는 26일 형산강 자전거길에서 형산강 상생협력 자전거 한마당 행사를 함께 개최합니다. 이날 행사는 경주와 포항에서 각각 출발해 양동마을에 도착하는 코스에서 진행되는데 두 도시 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고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합니다. 양동마을에서는 전통풍물단 등의 공연과 함께 두 도시 시민들이 함께 양동마을을 관람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해양수산분야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동해안 미래 해양기획 토론회가 어제 경주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경북대 박종진 교수는 저위용 고효율 해양관측 장비인 수준글라이더 사업을 경북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정해수 박사는 앞으로는 해저 지진에 대한 연구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다목적 4차원 해양관측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말 그대로 서리가 내리는 시기를 뜻하는 절기 상강인데요. 우리 지역으로는 가을비가 땅을 적시겠습니다. 이번 비는 온종일 이어지다가 내일 오전쯤 소강상태에 들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 20에서 60mm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20도 아래로 떨어지겠고요.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쌀쌀하겠습니다. 동해 남부 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먼바다로는 풍랑예비특보가 발표됐는데요.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흐린 가운데 온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과 포항이 19도, 영덕 20도, 경주가 18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도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17도, 독도 19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에는 맑은 하늘 속에 점차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낮 동안에도 쌀쌀함이 감돌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